동다문구 서울특별시 동부에 있는 구 서울특별시의 동부,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도 01분 23초에서 127도 04분 41초,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33분 36초에서 37도 36분 27초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중랑구, 광진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종로구, 남쪽으로는 성동구,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접한다. 구의 동쪽과 남쪽 끝은 장안동, 서쪽 끝은 신설동, 북쪽 끝은 이문동이며, 동서 간거리는 4.19km, 남북 간거리는 5.29km이다. 면적은 14.25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중구, 금천구 다음으로 작다. 행정구역은 14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신동이 전체 면적의 11.3%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휘경한동이 전체 면적의 4.4%로 가장 작다. 2020년을 기준하여, 인구는 35만 7,01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17번째에 해당한다. 구를 상징하는 꽃은 목련, 나무는 느티나무, 쇠는 백로이다. 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예로부터 문화교류와 소통의 중심지였던 지역적 특성을 여러 색상의 조화로 표현하고, 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담아 귀엽고, 친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꿈동이다. 구청 소재지는 용두동이다. 자연 전농동과 휘경동에 걸쳐있는 배봉산과 휘기동 북부의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발고도 100m 이하의 저지대를 형성하며, 대체로 북부의 이문동과 서부의 신설동, 남부의 장안동을 꼭지점으로 하여, 비스듬한 삼각형의 지형을 이룬다. 동쪽으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원하는 중랑천이 중랑구, 광진구와 경계를 이루며, 남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며, 남쪽으로는 청계천이 상동구와 경계를 이루며, 동류하면서 청릉천, 성북천 등의 지류와 합쳐져 중랑천에 합류한다. 지질은 배봉산과 휘기봉 북부 산지에,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 또는 서울화강암이 분포하며, 제사기의 중랑천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하여, 시가지 발달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3.6도씨로 서울특별시 평균보다 다소 높다. 연평균 일체고기온은 18.4도씨, 연평균 일체이저기온은 9.5도씨로 연평균 일교차가 8.9도씨로 나타난다. 식물의 성장가는 기간은 275.6일로 서울시 평균보다 7월 1일 길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6.5mm로 서울시 평균보다 20mm가량 많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4%가량이 여름철에 집중하는 하계다오형이다. 연혁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를 거쳐 신라의 신주, 북한산주, 남천주, 한산주에 속하였다. 통일신라 시기인 757년에 한산주가 한주로 개편되고, 한주에 속한 지금의 서울지역에 한양군이 설치되었으며, 고려가 개국한 뒤, 한양군은 양주, 남경, 한양부 등의 편천을 거쳤다. 조선이 개국한 뒤, 한양을 도우부로 정하여,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편하였으며, 한양도성을 축조하여, 성과계 팔방의 흥인지문 등의 사대문과 해워문 등 사소문을 설치하였다.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크게, 도성 안과 도성 밖의 심리를 포함하는 성자심리로 구분되었으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오부와 쉰두방으로 편제되었다. 동부는 도성 안의 열방과 성자심리의 숭심방, 인창방 등 열두방으로 편제되었는데, 숭심방, 인창방은 대체로 지금의 동다문구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동구의 일부를 포함한다. 1910년 국권 비탈과 함께, 한성부는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1911년에는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오부팔면으로 재편되면서, 숭심방과 인창방이 각각 숭심면과 인창면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북음면 통폐합에 따라, 숭심면과 인창면의 일부 지역이 숭인면으로 통합되어 고향군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숭인면은 지금의 동다문구에 해당하는 답십리, 신설리, 용두리, 이문리, 전농리, 회기리, 휘경리를 비롯하여, 지금의 성북구, 강북구 지역인 도남리, 미아리, 벌리, 석관리, 상월공리, 성북리, 수유리, 안암리, 우이리, 장유리, 정능리, 종암리, 하월공리 등을 관할하였다. 1936년 고향군 숭인면이 다시 경성부에 편입되었고, 1943년 경성부에 구제가 실시되어 동다문구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7개 구가 설치되었다. 동다문구라는 지명은 흥인치문의 소재지에서 유리하였으며, 답십리정, 도남정, 성북정, 숭인정, 신설정, 안암정, 용두정, 이문정, 전농정, 재기정, 종암정, 창신정, 청량정, 회기정, 휘경정 등 15개 정을 관할하였다. 8.15 광복과 함께 서울시에 소속되었고, 1946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고, 일제식 행정구역 명칭인 청동 등이 동가로로 변경되었다. 1949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동다문구의 도남동, 안암동, 성북동, 종암동 등이 신설된 성북구에 편입되었으며, 1955년 서울 전역에 동재가 실시되어 동다문구는 21개 행정동으로 편재되었다. 1963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에 상봉리, 중아리, 묵동리, 신네리, 망우리와 성동구의 면목동 등이 동대문구에 편입되었으며, 1973년 면목동 일부가 성동구에 편입되고, 성동구의 중곡동 일부가 동대문구에 편입되어 36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1975년에는 동대문 지역을 포함하여 창신동, 숭인동과 신설동 일부가 종로구에, 면목동, 용두동, 답심리동의 일부가 성동구에, 보문동과 신설동 일부가 성북구에 각각 편입되었으며, 성동구의 중곡동, 능동, 군자동 일부가 동다문구에 편입되어 장안동이 신설되는 등의 개편을 통하여 32개 행정동으로 축소되었다. 1988년 동대문구에 망우동, 면목동, 묵동, 상봉동, 신네동, 중화동이 분리되어 중랑구가 신설되었고, 2008년 용두 1에서 2동이 용두동으로, 청랑리 1에서 2동이 청랑리동으로, 전농이내동이 전농이동으로, 답심리 3, 5동이 답심리 3동으로 각각 합동되어 22개 행정동으로 재편되었다. 2009년에는 용두동과 신설동이 용신동으로, 제기 1에서 2동이 제기동으로, 답심리 1세동이 답심리 1동으로, 답심리 2내동이 답심리 2동으로, 장안 1세동이 장안 1동으로, 장안 2내동이 장안 2동으로, 이문 1에서 2동이 이문 1동으로 합동되고, 전농 3동과 이문 3동이 각각 전농이동과 이문 2동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14행정동 체제가 갖추어졌다. 2020년을 기준하여 행정구역은 14행정동, 10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도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18년을 기준하여 지역내 총생산은 7조 328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1.7%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15번째에 해당한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도소매업이 17.8%로 가장 크고, 이밖에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이다. 2018년을 기준하여 사업체수는 31,878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에 3.9%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11번째로 많다. 사업체별로는 도소매업체가 34.3%로 가장 많고, 이밖에 숙박, 음식점업체, 운수, 창고업체, 제조업체, 협회, 탄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 등의 순이다. 개인 사업체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약 85%를 차지한다. 사업체 종사자는 14만 748명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2.7%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14번째에 해당하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상업은 청량리역과 제기동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농산물이 청량리역을 통하여 반입되면서 제기동의 경동시장이 형성되어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경동시장의 한약재 전문시장이 확대되어 1995년 서울양령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에는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서울양령시는 전국 한약재 유통의 약 70%를 차지한다. 서울시장, 청량리수산시장, 휘경동의 이경시장, 이문동의 이문제일시장, 회귀동의 회귀시장 등이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하여 백화점 1개소, 대형할인점 1개소, 대규모 점포 16개소 등의 유통업체가 있으며, 도소매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시 도소매업 총부가가치의 약 2%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14번째에 해당한다. 제조업체 수는 3297개로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5.6%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7번째로 많고, 의류봉제를 위주로 하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무피제품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섬유제품,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의 비중이 75%를 웃돈다. 제조업 총사자는 1만 3,543명으로 서울시 전체 총사자의 약 5%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8번째로 많다. 2018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서울시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3.5%를 차지하여 25개 구가운데 10번째로 비중이 크다. 교통 강동구 간선도로가 중랑천을 따라 동다문구 동부의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을 거쳐간다. 주요 간선도로는 국도 3호선의 일부인 천호대로가 신설동을 기점으로 하여 강동구 상일동의 상일나들목까지 이어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이 밖에 고산자로, 망우로, 청계천노, 보문노, 사가장노, 왕산노, 종합노, 난계로, 한빈노 등이 구인의 외곽을 연결한다. 철도 교통은 1911년 청랑리역이 영업을 시작하여 서울에서 원산 간이 경원선이 운행하였으며, 1939년에는 청랑리역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에서 경주를 잇는 중앙선이 개통하였다. 1974년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여 동다문구의 청랑리역에서 제규동역에서 신설동역을 거쳐 인천, 수원 방면으로 운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확장되어 동다문구의 신이문역에서 외대암역에서 회기역에서 청랑리역에서 제규동역에서 신설동역 등 6개역을 경유한다. 이 밖의 서울 주요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전철 2호선의 성수지선이 성수역에서 동다문구의 용두역에서 신설동역까지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 5호선이 강서구 방화역을 기점으로 하여 동다문구의 답십역에서 장한평역을 거쳐 강동구 상일동역까지 운행한다. 또한 중앙선과 경춘선이 각각 수도권 전철 경위중앙선과 수도권 전철 경춘선에 편입되어 동다문구의 청랑리역에서 회기역을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이 청랑리역을 기점으로 하여 인천시 중구 인천역까지 운행한다. 2017년에는 서울경전철 우위선이 개통하여 강북구 북한선 우위역에서 신설동역까지 운행한다. 관광 역사 명소로는 청랑리동의 조선 고종의 후궁인 순헌왕 귀비엄씨와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왕태자의 착자들 이진의 묘역인 영희원과 송인원, 제규동의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왕들이 농경의 신이라 전하는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경하는 의식을 거행하던 선농단이 있다. 명성황후에 능이 있던 청랑리동의 홍랑숲에는 2000종이 넘는 국내외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홍랑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농동의 나지막한 배봉산에는 글린공원과 둘레길이 조성되어 도심의 산책로로 인기가 높다. 탑심리동에는 1970년대부터 하나둘씩 들어선 고미술점이 140여개의 고미술상가를 형성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용두동 고산자교 부근의 청계천 버들습지와 장안동 중랑천 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제기동의 경동시장, 서울양령시와 더불어 신설동에 조성된 서울품물시장도 각종 생활용품과 관광기념품 및 토속상품, 민속먹거리 등이 다양하고, 전통문화 소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갖추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먹거리촌으로는 용두동의 주꾸미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은 조선 초기에 설립된 성경관과 사부학당이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하였다. 근대교육기관으로는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가 개교하여 서울농업대학, 서울산업대학 등의 편천을 거쳐 1981년 서울시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뒤 1987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에 이른다. 초등교육기관은 1919년 동명학원, 1922년 숭인공립부통학교, 1937년 경성청량공립부통학교 등의 개교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은 1908년 개성에서 설립된 개성정화여자실업중학교가 한국전쟁 후 1953년 종로구 충신동에서 정화여자중학교로 재개교한 뒤 이듬해 재규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47년 대광중 고등학교와 한국공업초급중학교 등의 개교하였다. 2019년을 기준하여 교육기관은 대학교 3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5개교, 초등학교 21개교 등이 있다. 학생수는 13만 6,190여 명으로 25개 구가운데 종로구, 성북구 다음으로 많다. 공공시설 공공도서관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동대문구답십니도서관, 배봉산숲속도서관, 동대문책마당도서관과 장안어린이도서관,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이문어린이도서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2019년을 기준하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를 비롯하여 병원 14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9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탑심리동의 동대문구체육관, 장안동의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장평테니스장, 이문동의 이문체육문화센터,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중랑천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 전시, 공연시설은 재기동의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는 선농단역사문화관과 서울양령시안의학박물관, 청량리동의 세종대왕기념관과 홍릉수목원 내산림과학관, 회기동의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한의학역사박물관, 전농동의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탑심리동의 동대문구문화회관과 동대문문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예술단으로는 구립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있다. 문화행사 및 축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왕들이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을 계승하여 1979년부터 재기동의 선농단에서 매년 고국 무렵에 선농대제를 개최하여 재향을 올리고 선농단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하는 살렁탕 재현 행사 등을 진행한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중순에는 2008년부터 중랑천 둔치 일대에서 동대문 벚꽃축제가 열려 축하공연과 구립예술단 및 주민참여 공연, 버스킹,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9월에는 장안동의 장안로 일대에서 세계거리춤축제가 열려 국제커버댄스 경연대회와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하여 흥겨운 춤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조선시대에 지금의 용두동의 동방청룡단을 조성하여 시화연풍을 빌고 기우제를 올리던 전통을 계승한 창령문화제가 199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0월 중에 어가행렬과 동방청룡재향,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서울 청계천 수표, 서울 세종 영능 신도비를 비롯한 보물 7점, 사적 2개소, 천연기념물 1점 등이 있다. 이 밖에 1938년에 건립된 서울 청량리역 검수차고와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를 비롯한 4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구형능성물, 사복시 살고지 목장지도, 연화사 아미타불괴불도,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서울 유형문화재 12점, 서울기념물 1점, 서울민속문화재 1점, 서울문화재 자료 1점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사 при 다행인 감사합니다.